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람이 증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본에서는 사람이 매년마다 10만 명 정도가 증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족과 친구와 직장을 다 버리고 흔적 없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이 자발적인 증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원을 받고 자기의 과거의 존재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런 일을 해주는 업체를 사람들은 밤이사 업체라고 부릅니다 밤이사 업체는 돈을 받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집을 구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주고 새롭게 살 터전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자발적인 증발은 자살보다 4배나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를 보았을 때 10만 명 정도고 실제로 밤이사를 하는 업체가 이야기를 하길 본인들 업체에서만 3천 명 이상이 지난해에도 밤이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담을 하는 사람은 수만 명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를 따르면 전 국민의 62% 정도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삶의 만족도도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절망감으로 인해서 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꼭 코로나 시기에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에 한 아버지가 어린 두 딸과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또 자신도 죽으려고 하다가 경찰에게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그에게 있어서 크나큰 절망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잘 다니던 회사를 실직하게 되었는데 실직을 한 뒤에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어디에 숨어 다니면서 직장에 다니는 척하면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수억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신의 인생의 희망이었던 돈이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절망감을 한 번도 안 느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감이 계속되면 사람을 극한까지 상황까지 몰아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까지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감과 좌절감을 어떤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절망 독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의 뒷면에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 있었습니다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로는 서둘러 절망을 극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극복하는 시간은 누구나 다르니까 시간을 좀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감할 수 있는 절망에 관한 책을 고르라고 합니다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듣는 것처럼 동질감을 좀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는 그것들을 다 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직접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은 어쩌면 우리의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저 멀리로 날려버리기에는 충분한 방법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절망을 극복하고 싶다면 절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성교사님이 한국당에 오셔서 시골마을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이번 주일에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번 주가 됐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교회에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은 너무 의아하면서도 기쁜 마음에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돌아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얘기를 하셨죠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 거리더래요 그러다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성교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성교사님 분명히 여기에 오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1원도 안 주십니까? 저는 구원을 받으러 왔는데요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좌절과 절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서 잠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저 밖에 있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세상에 속한 희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서 살아갑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 그래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자신도 그리고 그 사람도 아 그렇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잠시 잠깐은 생깁니다 또 희망을 고문하는 책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더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따라해도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면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현실에서 모든 희망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자크 엘룰은 희망은 기만이다 희망은 또 희망일 뿐이지 결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희망과 소망은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은 근거가 없는 믿음입니다 희망을 하면 할수록 절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희망은요 하나님과 반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희망은 더 큰 절망과 더 큰 좌절을 부를 뿐입니다 세상을 향한 희망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물과도 같습니다 꼭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8절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희망을 두는 자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현 시대의 청년들은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회사에서는 퇴직을 당할 것 같고 경제적인 사정은 더 어려워져 가고 코로나 변이는 끝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숨만 턱턱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줍니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지고 고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희망처럼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 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을 때 자기의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한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자는 다윗과 같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꿈이 그리고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태입니까? 우리가 그 고통의 이유와 해답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히 된 것이 바로 절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 소망은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세번이나 침략을 당하면서 그들의 땅은 다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 같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해방이 될 날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오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헛된 것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 언젠간 절망을 맛보게 되지만 주님을 정말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때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우사바처럼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기도하고 유일하게 기도해서 주님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맡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부터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는 40살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섣불리 행동했다가 광야의 길로 나가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그의 인생을 보면 30년이라는 인생이 낭비된 것 같습니다 그 인생 동안 정말 그는 오해를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어땠습니까?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로 광야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미친 척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오늘 말씀을 쓰면서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목회도 친구도 부모님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제가 수도 없이 실수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제 안에 패배감, 무력감, 우울감, 좌절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고 제가 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부적응자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끝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그만둘까 내가 언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할까 맨날 이 생각만 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한 것이죠 이렇게 사역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할까 고민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되게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신방을 갔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붙잡혔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 때문에 저는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회복 예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이 말씀만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는 말씀 이 말씀의 모든 단어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분명하게 들렸던 것은 바로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낙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맞춰 선한 것으로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자로서의 제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요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와 소망을 붙잡지 않은 자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목사가 되었네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 제 안에 있던 절망감에 패배감에 져가지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떠나갔다면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거두게 하겠다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한치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낭비하는 시간인 것 같고 좌절감이 드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이 깊은 만큼 이제는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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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실라 예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날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라 예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날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날아지나 밤이 날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미래에 희망을 걸지 않고 소망 대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현실 상황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풀지 못할 만한 숙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고 이제는 낭만하는 것 같고 이제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소망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소망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근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소망이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소망 대신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커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약속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